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30회 기출 문제를 저희가 이제 다뤄보는 시간이죠 이 기출에서 인용이 되는 문제 유형 이런 지문에 대한 것은 특징 있는 것들은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경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학교론 이것만 알면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서 이론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기출에서 연결이 될 때 이런 유형으로 이렇게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1번 문제는 부동산 개념을 물어본 건데요 이건 우리가 전에 차에도 얘기했지만 부동산 개념을 우리가 구별하게 되면 기술적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 그 다음에 법률적 개념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술적 개념하고 경제적 개념은요 제목만 알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기술적 개념은 몇 가지가 있었냐면 네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공간, 자연, 환경, 위치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은 자산, 자본, 생산요소, 상품, 소비재 그러니까 여기는 제목만 알면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경제적 개념을 봤을 때 자본이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일단은 답은 1, 2, 3번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소비자가 들어갔을 때 소비재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이 되니까 답은 1번하고 2번으로 압축이 되죠 그 다음에 공간은 해당이 안 되죠 생산요소는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오면 답이 2번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은 답이 2번이 된다는 거 그리고 요령인데 아무리 봐도 경제적 개념은 세 가지야 근데 출제자는 경제적 개념을 네 가지로 제시해 준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 더 있었다 그러니까 제목 정도만 구별하면 맞출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2번 문제는 부동산 특성을 물어보는 건데요 제가 이제 이거 강의할 때 눈이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부동산 특성 중에서는 자연 특성이 중요하고요 자연 특성 중에서는 대표적인 특성이 부동성하고 부정성하고 영속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가 박스 형태의 단독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는 얘네 셋 중에 하나가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각자 대표적인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시장을 국제화시킨다는 거고요 집약적 이용이라는 걸 필요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얘는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 즉 임대차에 제공이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 보시게 되면 관리의 의의를 크게 하고요 장기 투자를 통해서 자본 이득과 소득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임대차에 제공이 되니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3번의 영속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30회 문제에서 1번하고 2번은 맞추라고 주는 개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게 되면 부동산 정책을 물어봤어요 정책에 대한 부분을 보셨을 때 거기에 보시게 되면 개발이익 환수제에서 개발이익을 물어본 거죠 용어를 알고 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개발이익은 법령에 의해서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해서 물가상승분을 초과해 그러니까 물가상승분이 아니고요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해서 그래서 거기가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사업이익의 증가분이 아니고요 토지가익의 증가분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번 지문에서는 그래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구성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3번에 개발손실보상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토지형 계획의 결정으로 종례용도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인해서 완화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대표적인 것 중에 개발부담금 제도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거는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을 환수할 때 쓰는 거죠 그렇죠? 개발손실이라는 것은요 개발로 인해서 지가가 하락했을 때 발생하는 게 개발손실이에요 개발로 인해서 지가가 거꾸로 하락했을 때 발생하는 게 개발손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은 그게 잘못되어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오히려 문장에 대한 구성이 개발이 환수 이런 것 등에 대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주택 마련 또는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주택조합에는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 그게 답으로 여러분들에게 출제를 해준 거죠 그리고 3번이 아니라 4번이죠 그 다음에 5번 지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재건축 부담금이라고 이렇게 해놨죠 정비사업 중에서 재건축 사업 및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 도심이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강남정에서 재건축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3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 분의 50%를 환수해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용어가 주어져 있을 때 답을 4번으로 명시를 했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공법이나 이런 거를 같이 배우신 분들은 큰 적은 없고 이거는 저희가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린 거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시행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나오는 것은요 토지 관련 용어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옳은 거를 물어봤어요 1번에 부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건축법에 의해서 한필진에서 비오도에 되는 땅이니까 얘는 거기 나온 대로 부지가 아니라 이거는 공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시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의해서 하나의 등록 단위로 표시되는 토지는 대지가 아니라 그거는 필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빈지라고 해서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 그랬으니까 걔는 포락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봤더니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 그러면 걔가 빈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3번과 4번은 제목을 달리해 준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소지라는 건요 소자가 실소자예요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상태의 그대로의 토지를 우리가 소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결국 4번까지 오는 동안에 총론에서 3개가 나온 거예요 그죠 개념 나왔죠 분류 나왔죠 용어 나왔죠 특성 나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총론은 한 3개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시미 주거환경정비법 영상의 정비사업을 물어봤어요 그죠 이거는 법이 지금 해수가 바뀌어서 3년차 정도에 바뀐 건데 이게 이제 재개발 사업이라고 다시 한번 언급이 된 거죠 근데 이거를 구별을 할 때 답은 물론 1번이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그죠 이게 열악할 때 우리가 재개발에서 이렇게 해서 발열이라고 했다 열이 난다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는 재개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다 그랬을 땐 그거는 재건축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5번에는 답이 용어를 아느냐를 물어본 거죠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6번 문제를 보셨을 때 부동산 관련 조세가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강의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최근에 한 2년 전서부터 뭐가 강조가 됐었냐면 보유세가 강조가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29회 때 종부세를 답으로 유도했고요 그 다음에 30회 때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자 보유 단계에서 우리가 부과할 때요 국세가 종부세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지방세가 재산세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얘기가 뭐냐 기억하고 니은을 물어봤을 때 기억이 종부세 니은이 재산세 그 다음에 처분 단계에서 나오는 건 양도소득세니까 답이 당연히 1번이 되겠죠 예 그런데 이게 31회 시험에도 다시 등장하죠 예 여기 재산세라는 게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건데 취득 단계에서 발생하는 조세 따라서 또 틀린 거죠 그래가지고 보유세 관련한 게 3년 연속 출제를 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내용 정리해 두시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보시면 자 경제에 대한 것이 이제 출제가 됐는데요 예 7번에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예 첫 번째 보시면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틀린 거죠 예 공급법 측에서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관계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번 지문에 보면 수요량은 일정 기간에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이게 사전적 의미죠 구매하겠다는 욕구를 갖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소비한 양을 얘기를 하진 않죠 그거는 3번에 나와 있는 공급량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매도한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의사 욕구를 우리가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게 되면요 건설 종사자들의 임금 상승이 있죠 이게 임금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했었기 때문에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죠 예 그래서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예 그래서 답은 5번이죠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면 수요곡선이 좌측 또는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그러니까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 수요가 증가 또는 뭐 했다는 얘기예요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곡선이 좌우로 이동하는 걸 우리가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7번에는 답이 5번 예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보시게 되면요 이게 이제 계산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요 항상 그 수요의 수요나 탄력성에 대한 걸 물어봤을 때요 항상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그 다음에 이제 소득 탄력성에 대한 거를 물어봤을 때 예 이거는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그 다음에 이제 교차 탄력성이라는 걸 물어봤을 때 그죠? 예 이거는 X제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Y제의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물어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이 수요량의 크기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러냐면 곱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 조건을 보게 되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6이고요 얘는 0.4고 0.2래요 그죠? 그런데 얘가 전부 다 3%씩 변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곱하면 되죠 3 곱하기 0.6 하면 1.8%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수요량은 줄었겠죠 1.8%가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3 곱하기 0.4니까 1.2%만큼 늘었을 거고요 그죠? 예 거기 구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이니까 오피스텔 가격이 3% 상승했으니까 아파트의 수요량은 0.2%의 크기만큼 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0.6%가 이렇게 늘었다 그러면 줄어드는 거 1.8% 늘어난 거 1.8%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제로죠 변화가 없다라는 5번이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분자의 양을 계산할 때는요 곱해서 2개의 수치가 나오면 곱해서 올라가면 되죠 변수가 3개인데 2개의 변수는 주고 값을 구하라고 유도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8번은 답이 5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재가 주어져 있죠 공공재는 기본적으로 비경합성과 뭐가 있다 비배제성이라는 것의 성격을 갖고 있다 비가 빠지면 틀리다고 했고요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무임승차 문제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로 인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이 소비로부터는 배제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더라 그리고 공공재라는 건 대부분 사회 간접 자본시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구재도 존재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문제상에서 보시게 되면 소비의 비경합적인 특성이 있고요 무임승차 문제와 같은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는 얘기고요 생산을 시장기구에 맡기면 과소 생산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비배제성에 의해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할 수 있는데 대부분 비내구제이기 때문에 정부만 생산비용을 부담한다는 게 틀린 거죠 내구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공재를 공급하는 건 민간에 의해서도 공급이 가능한 경우죠 그래서 2번이 그래서 이 공공재가 지금까지 단독으로 나오는 게 세 번째 등장한 거예요 또 오래간만에도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우리가 공공재와 더불어서 외부효과 문제 그런 것들도 나중에 대비할 때는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거기 보시면 10번의 문제죠 거기 보시면 어떤 도시의 이동식 임대주택 시장의 수요함수가 800-EP로 주어져 있죠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함수는 200이라고 주어진 거죠 이렇게 그랬었을 때 공급함수가 만약에 300으로 변할 때 균형 거래량이 변화하고요 공급 곡수는 가격에 대해서 어떠냐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P에다가 일단 대입을 해보게 되면 알 수가 있겠죠 쇠랑의 크기를 그런데 공급에 대한 거는요 이 가격 수준에서 양의 변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P를 대입하게 되면 첫 번째 얘가 200일 때 800-2 곱하기 200에 놀리니까 400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P가 200이라는 가정했을 때 그때의 수요함은 얼마가 되냐면 400이겠죠 그런데 P가 얼마가 주어졌을 때 얘가 300일 때는 800-2 곱하기 300의 놀리죠 2 곱하기 300이면 600이잖아요 800에서 600을 빼면 얘가 200이 되겠죠 그러면 쇠랑이라는 거는 400에서 200으로 200만큼 감소하는 게 있으죠 그러니까 답은 4번 아니면 5번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주어진 공급 곡선에 대해서는요 이렇다는 얘기죠 얘가 얼마일 때를 얘기하냐면요 얘가 200일 때 그죠? 얘가 200일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얼마가 되냐면 300일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가격은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가격이 그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가격의 크기에 따라 쇠랑이 처음에는 얼마였냐면 400이었는데 얘가 200으로 이렇게 200만큼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가격에서 공급량은 변화가 없으니까 이거는 완전 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을 5번으로 줬다는 얘기죠 이거는 아마 학생분들이 이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면 답을 접근할 때 이거는 계산하실지 몰라도 의미가 어떤지를 잘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죠 이제 이게 고정이라는 얘기예요 공급 가격이 200으로 고정이 됐을 때 완전 탄력적일 때 이 가격의 움직임의 크기에 따라서 쇠랑이 크게 변화만 우리가 물어봤으니까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1번에 보시면 예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죠 예 거기 여러분들이 5번에 보면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축해서 공급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이렇게 해놨죠 예 그는 생산에 걸리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탄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커진다 그랬으니까 5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가보시게 되면 임대주택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일 때 있죠 1일 때는 임대료가 변하더라도 전체 수입의 크기에는 변화가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작은 것 있죠 우리가 탄소비대라고 그랬죠 그렇죠 비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이 크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으니까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오피스텔에 대한 대체제가 감소하게 되면요 예 그러면 당연히 비탄력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답은 1번이 되겠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때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아니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때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만약에 수요가 증가할 경우 있죠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거리량은 늘어나지만 가격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 경우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거를 바꿔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읽을 때 잘못된 표현이냐고 인식을 안 하면 이거 찾느라고 시간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출제자가 약간 비틀어서 냈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12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올바르게 고른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거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토지 이용이 도시를 중심으로 지대집을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티넨의 이론을 도시 내부에 적용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 티넨의 이론에 영향을 받은 게 뭐가 있냐면 알론서의 입찰지대 이론이라는 게 있고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기에서 보시게 되면 알론서의 입찰지대는 없어요 근데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은 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1, 2, 3번 중에 하나가 답이 될 것이고요 공간적 중심지 규모의 크기에 따라 상권의 구미가 틀리죠 고차 중심지일수록 넓은 배우지를 필요한다는 얘기고요 적은 저차 중심지로 적은 배우지를 기초로 성립된다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은 다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이 다가 되는 부분은 3번밖에 없죠 그래서 답이 3번 이렇게 보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특정한 점퍼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되느냐를 물어보는 게 넬슨의 소매입지론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프의 모형에 관한 부분이 별도로 나오는 거는 거의 드문 케이스였는데 허프 모형이 돼서 따로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허프 모형에서 개별 점퍼의 효용이 있죠 또는 점퍼의 매력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거리에 따른 이게 마찰 개수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매장 면적의 크기를 얘기할 때 개별 점퍼의 효용을 토대로 우리가 시장 점유를 추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마찰 개수의 값을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되는데 이걸 구하기가 힘드니까 여러분 시험에는 2라고 제시를 해서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허프 모형을 통해서는요 중력 모형을 위해서는 상권의 규모 또는 매장의 매출의 그러니까 상권의 규모라는 건 시장 점유율 이런 걸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있는 마찰 개수라는 건요 거기 나온 것처럼 시장의 교통 조건이라든가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죠 교통 조건이 좋으면 공간을 이동할 때 마찰이 적게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마찰 개수의 값을 먼저 구해야 되고요 전문품일수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게 일상용품보다는 마찰 개수의 값이 작겠죠 근데 5번은 크다라고 했으니까 걔가 잘못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 보시면 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를 모두 고른 거를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호이트의 선역이론 나오죠 호이트는 도시의 공간구조가 도시의 중심으로부터 교통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방사형으로 확대가 된다는 것을 설명한 게 호이트의 선역이론이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표현이죠 그러면 일단 1번 아니면 3번 아니면 5번이 답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래쉬의 래쉬는 수요 측면에서 기업은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입지된다고 했죠 그래서 래쉬의 우리가 최대 수요 이론이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이제 튀네는 완전히 단절된 고립국을 가정해서 그쵸? 이곳의 작물 재배 활동은 생산비와 수송비를 반영해서 공간적으로 분화된다고 봤다 맞는 표현이죠 예 그래서 4번에는 14번에는 5번이 답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5개를 다 맞는 지문으로 부여를 하게 되면 학생분들의 입장에 좀 힘든데 그쵸?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업과 니은이 맞다라고 보면 답은 무조건 5번으로 가야 돼요 왜? 기업과 니은으로만 주어져 있는 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변화를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에 보시게 되면 주택의 여과과정을 물어보고 있죠 여과과정이라는 거는 주택의 질적인 변화와 가구의 이동과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얘기해서요 이건 일단 답은 1번이 되는데 2번에는 상위계층에서 사용되는 기존 주택이 하위계층에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상향이라고 하지 않고 하향여과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위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상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면 이건 상향여과 상위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하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이 되면 이건 하향여과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게 잘못됐고요 공가의 발생은 주거지 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고급 주거지에 대한 사람들이 주거이동을 해서 여기서 비워지는 공가를 중산층들이 이주해서 들어가서 살 거고요 이 사람들이 이주해서 비워진 공가를 저소득층이 들어가서 사니까 공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거을 일하는 것은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15번에는 답이 1번 그 다음에 거기 16번에 보시면 입지 개수를 구하는 게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는 경우죠 그래서 입지 개수를 물어볼 때는요 전국의 전산업에 대한 고용자수 분에 전국의 X산업에 대한 고용자수 그 다음에 A지역 전산업에 대한 고용자수 분에 A지역 X산업에 대한 고용자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입할 수 있고요 각각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 전국의 X산업의 고용률분에 전국의 A지역의 X산업의 고용률의 크기를 가지고 특화된 산업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데요 거기 조건을 보면 A지역 X산업과 B지역 Y산업에 대한 입지 개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먼저 전국의 전산업의 고용자수를 우리가 따져보면요 전국은 전체가 400이죠 400명 중에 전국에서 X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40명이죠 그러면 얘는 400분의 240이니까 0.6이 나오겠죠 그럼 먼저 A지역 X산업을 보게 되면요 A지역은 전체 고용자수가 200명이죠 근데 X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00명이죠 그러면 200분의 100이니까 0.5죠 이거 계산하면 0.83 이렇게 나가게 되죠 그러면 A가 이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B를 보시게 되면 이거는 출제자가 해준 거죠 400분의 240이 X산업에 종사한다라면 Y산업은 400분의 빼니까 160이 되겠죠 그럼 얘는 0.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200명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X산업에 200명이 존재하면 Y적에 200명이 우리가 근무할 테니까 그중에 몇 명이 종사하냐면 60명 그럼 2, 3은 6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면 0.75 그래서 0.83과 0.75를 대입하는 3번이 답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거는 조금 연습을 조금씩 하셔야 되겠죠 기출에서 이렇게 한번 운영이 된 거니까 나중에 우리가 문제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17번에 보시면 저당담보부 증권 도입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물어봤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거기 변화를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죠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주택금융이 확대가 되면 대출기관의 자금이 풍부해져서 주택자금 대출이 확대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주택금융이 활성화되면 주택건설이 촉진이 돼서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상식적인 면에서의 지문이죠 근데 4번에 봤더니 주택금융이 확대가 됐는데 자가소유 비중이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걔가 틀렸겠죠 주택금융이 확대가 되면요 거래가 활발해가 되고요 자가소유 비중이 어떻게 돼요 이게 커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18번에 보시게 되면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을 물어봤을 때 이거는 뭐 알고 있냐고 물어본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토지 공개념에 의해서 토지 공개념에 관한 3대 법안을 보면 택지 소유 상한제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초과 이득세제는 IMF가 터진 직후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목적에 미명하에 이게 없어진 거죠 98년도 99년도에 근데 거기 18번에 2번 문제를 보시면 도시계획구역 안에 택지 안에서 가급별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해당 택지에 대해서는 초과 소유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게 틀린 거죠 지금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되더라 그리고 이제 3번에 나온 것처럼요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서 토지 비축 업무를 수행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토지은행 계정이라는 거는 토지주택공사에서만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9번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요 1번에 이제 프레트 파이낸싱은요 예상되는 재반 위험을 프레트 회사하고요 이에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위험을 적절하게 배분한다는 게 프레트 금융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이번에 보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유받아서 수익증권을 담보로 부민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게 이제 토지신탁이라면 틀리죠 예 이거는 이제 담보 신탁에 대한 성격이죠 예 소유권을 이전하고 예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분양가 규제에 관한 부분이 구성이 돼 있죠 예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분양가를 우리가 이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는 건요 제목이 분양가 상한제라고 돼 있는데 원래 분양가 규제했었어요 그다 그게 폐지가 됐고 2005년도인가 이게 부활이 된 거예요 부활이 될 때 명칭을 분양가 상한제라고 예 명칭을 바꿔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거기 그 틀린 거는 4번이 되겠죠 주택법령상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걔가 틀린 거죠 일단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거는 분양가를 제한할 수 있고요 또 공공택지 외의 토지에서 분양하는 애들도 현저하게 이 토지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을 때는 거기도 분양가격을 통제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20번에는 답이 4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20번에 대한 내용까지 우리가 확인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21번부터 나머지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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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